자 여러분, 3월 모의고사라고 말하기 좀 그러네 어쨌든 여러분, 첫 번째 학평, 4월 27일에 본 첫 번째 학평 잘 보셨나요?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3월에 보지 않고, 4월에 늦은 막하니 게다가 학교에서 보지도 않고 받아서 보거나 출력해서 보다 보니까 긴장감이 확실히 많이 떨어졌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실 긴장감이 떨어져서 원래 옛날 같으면 3월 학평이 끝나자마자 시험지 나오자마자 받아서 나도 막 풀어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이랬는데 저도 약간은 좀 느긋하게 시험지 받아놓고 그다음에 주말에 이렇게 천천히 좀 풀어봤어 근데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어쨌든 등급컷도 막 떴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어땠어? 잘 봤어? 어쨌어? 근데 이제 내가 느낀 건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거야 어떤 애들은 아, 선생님 되게 쉬웠어요 막 이러고 어떤 애들은 그래도 잘 봤어요 막 이러고 또 어떤 애들은 아, 선생님 되게 어려웠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완전 엉망이었어요 이러더라고 일반적으로 애들아 3월 학평이 항상 되게 어렵거든 3월 학평은 좀 어려워 지저분한 문제도 많고 그래서 애들이 되게 한 번 뒤통수 딱 맞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시험인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래 뭐 쉽다는 애들은 아, 그래 뭐 쉽다고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어렵다고 하는 애들의 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아, 그래 뭐 3월 학평 원래 어려우니까 또 이제 이게 많이 어려웠나 보다 이렇게 느꼈나 보다 했는데 쌤이 이제 풀어봤을 거 아니니? 혼자 이렇게 좀 풀어보고 솔직하게 내가 느낀 감정은 일반적으로 3월 학평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아니었거든 그 정도 아니었다고 저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야 그런데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잘 학습하시면 정말 누구나 다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저기 뭐랄까 좀 정형화된 문제들이고 기술에서 이미 다 본 문제들이고 맞아? 또 그걸 갖다가 더 막 복잡하게 힘들게 간 것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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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 여러분 이거 여기 있는 문제 하여튼 완벽하게 다 좀 분석하셔가지고 오답노트까지 작성해서 여기 30문제 중에 단 한 문제도 풀지 못하는 문제 있으면 안 돼 알았어? 어, 이거 다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요, 이번에 이제 이과 애들 가형 가형 모의고사가 또 시험 범위가 사실은 이제 수원, 수투 확통에다가 미적 조금이었거든 미적 완전 조금 그래서 미적분에서 몇 번 문제였지? 맨 앞에 3번이랑 뒤에 10 몇 번, 17번이었나? 하여튼 뭐 그 문제만 미적분 문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 우리 문과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가형 시험지도 꼭 출력하셔가지고 꼭 한번 풀어보고 오답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꼭꼭꼭 문제 되게 좋아요, 가형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 풀어보시고 분석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우리 학평은 어차피 해설지가 다 있죠 해설지 가지고 웬만한 건 여러분 다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뭐 어렵다라는 킬러가 21, 29, 30이니까 그 문제 제가 쭉 한번 풀어볼 테니까 봐봐요 여기 봐요 자, 먼저 21번 자, 이차수 fx에 대하여 그랬어요, 이차수 fx에 대하여 그럼 이차수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야 여러분, 이차수 딱 하면 수능장에 뭐만 갖고 들어가야 돼? 내가 맨날 개념 때도 떠들잖아 이차수 하면 대칭성이야, 알았어? 대칭성, 선대칭, 알겠어? 이차수 이렇게 돼 있고 대칭돼 있다, 맞죠? 그럼 이건 뭐야? 완전식으로 묶으면 x-3의 제곱 어쩌고 좋으니까 여기 3일 때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때 최소는 묶어볼까? 그냥 x-3의 제곱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괜찮죠? 아니, 그래서 여기가 몇이에요? 1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됐죠? 어쨌건 이차수 하면 무조건 뭐야? 대칭성, 선대칭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삼차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데 아, 잠깐만, 잘못 썼네 이차수 gx네요, 어, 쏘리 gx를 먼저 줬네 미안, 어, gx가 이거에 대해서 삼차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데요 자, 가 f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오, 자자자 가에서 fx가 삼차함수인데 삼차함수인데 이것은 0이 실근 몇 개 갖는다고? 세 실근 갖는대 그럼 이것만 읽고 난 다음에 뭐 해석돼요? 이거 해석되나요? 아, 삼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나 봐 그치?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만나는 점이 몇 개? 그렇지, 이렇게 세 개가 나오나 봐요 선생님, 최고창 음수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래, 최고창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알겠어? 일반적으로 양수라니까 이렇게 그냥 놓을게 됐고 다음, 나 나, 나 아이고, 뭐야 합성함수가 나왔네 그치? 합성함수 자, g서클 fx에 최소값이 m이라고 그럴 때 방정식 이것은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자자자, 차분히 해석하시면 돼 쫄 거 하나도 없어 자, 합성함수 나왔으니까 이거죠 g, fx 이렇게 하면 되죠 gx에다 fx을 넣는 거야 이것에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자자자자,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 어, 선생님 그러면 이거 뭐야 3차함수고 이거 2차인데 3차를 2차에다 합성했으니까 그럼 6차함수인데 그럼 6차함수를 다 전개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어,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럼 막 전개할 일은 없는데 자자자, 이 얘기를 잘 들어봐 fx가 그래, 몇 차함수라고? 3차야 3차함수의 특징이 뭐지? 3차함수 이렇게 생겼던지, 이렇게 생겼던지 이렇게 생겼는데 3차함수는 말이야 x에다가 뭘 막 집어넣어 나오는 치역값이 무조건 그렇지, 모든 실수야 맞아? 와와와 fx 무조건 뭐라고? 그렇지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다 나와 사실 우리 합성함수에서는 원래 정의역에 원래 들어가는 것의 치역이 그것의 정의역이 되어버리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fx에다가 뭘 막 집어넣으면 어쨌건 무슨 값이 나올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나오는 값이 치역이 결국에 모든 실수거든 그러면 따지고 보면 모든 실수값이 gx에 들어갈 거야 모든 실수값이 이 gx에 들어갈 거라고 굳이 하나 조금 쓰자면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여기도 합성시켜봐 그러면 fx에 제곱 마이너스 6 fx 플러스 1 이거죠 이렇게 생긴 gx라는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2차함수라고 생각해봐 fx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얘가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그럼 얘도 제약조건이 없거든 그냥 제약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최소값이 m이래 자 물어보자 여기 봐 여러분 봐 우리 수학2에서 최대 최소정리라는 걸 배웠어 자자 집중 중요한 얘기 나한테 어떤 구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면 당연히 극대 극소도 따지고 끝과 끝도 따지고 해야 돼 근데 나한테 열린 구간을 주거나 열린 구간 끝이 끝이 열린 구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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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실수 정의역의 굉장히 모든 실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최대값은 뭐야 극대야 최소값은 뭐야 극소야 무슨 말인지 알아? 개념할 때 그냥 계속 떠들었잖아 내가 이해 가요? 어 지금 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모든 실수 다 들어갔어 지금 나한테 정의역 제약조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근데 요것의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그랬지 그럼 자 내가 아까 그린 거야 다시 그려볼까? GX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 이렇게 생겼겠지 GX만 놓고 보면 그치? 그것에 최소값은 똑같지? 얘도 묶어봐 이렇게 묶어도 돼? 그냥 봐봐 묶어볼게 FX 그리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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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에 그래 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묶이는 거 맞니? 그럼 이렇게 해석해도 돼? 여기 3이야 그때 뭐가 나와? 1이 나와 근데 지금 방금 문제 다시 읽어봐 요럴 때 최소값을 뭐라고 할 때 M이라고 할 때 M 맞아요? M이라고 할 때 그럼 M이 뭐야? 그래 이거지 M M이 뭐야? 1이네 1 1 1 괜찮아요? 최소값 무조건 1이죠 여기까지 제가 그리고 또 또 또 또 있어 또 있어 최소값 되는 상황 요 상황 맞아? 그러면 또 뭐라고도 말해도 돼? FX가 몇일 때 그래 3일 때 요렇게까지도 해석 되시죠? 이해가나요? 요 해석 이해가요? 어 그래 최소값 1이고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말하면 FX가 3이 되는 그 순간 그때 최소값 1인 거 나오겠지 됐죠? 어 이렇돼 음 해석돼? 어 이럴 때 방정식 아이고 그 다음 얘기해봐 방정식 이어서 가볼게 방정식 G FX는 M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갯수가 2개래 여기서 실근의 갯수가 몇 개래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갯수가 두 개래 자 방금 전에 M은 몇이라는 거 확인했어? 그렇지 1이라는 거 확인했어 이것의 실근의 갯수 몇 개라고? 두 개래 자 해석하는 거 봐 근데 방금 전에 또 무슨 해석했어? 이렇게 되는 상황 그때 FX 뭐라고? 3이라고 FX3이라고 여기까지 됐니? FX3인 거? 어 그러면 FX가 3인 것에 실근의 갯수가 몇 개라고요? 두 개라고요 FX3일 때 실근 두 개라고요 자 실근의 갯수 하면 둘로 찢어 그래프 그려 교점이야 무조건 FX 몇 차 함수야 얘들아? 3차 함수야 어떻게 생긴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근데 그거랑 3 그럼 다시 끊어볼까? 이렇게 돼? Y는 이퀄 FX와 Y는 이퀄 3 교점 몇 개? 두 개 어이구 해석돼요? 끝났어? 그러면 뭐가 끝났냐? 여기 봐요 이렇게 생겼다며 FX 물론 음수일 수도 있어 일단은 이렇게 생겼다며 근데 3을 그면 교점 몇 개 나오는데? 두 개 3 어디야? 그렇지 여기죠 여기 3이네 그러면 교점 두 개 나와 이 해석이죠 여긴 될 수 없죠 왜?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일 거 아니야 3은 양수니까 괜찮아요? 음 이렇게 딱 확인됐다 되시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단 요거 확인 해석되죠? 음 자 뭐 합성음수라고 합성음수라고 합성음수 6차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돼 그 다음 다 방정식이 이것은 서로 다른 세식을 간다 아이고 재밌다 이것도 끝났어 여기 봐 끝났네 다 봐봐 다 방정식 GFX가 17이래 이것은 서로 다른 세식을 갔는데요 얘는 서로 다른 세식을 갔는데 그러면 잡아봐 어? 요렇게인데 17 요게 서로 다른 세식을 간다고 똑같아 자 요것도 합성해보자 FX의 제곱 그쵸? 그 다음 뭐야? 어 마이너스 6 FX 플러스 1 맞죠? 요것이 몇이라고? 17 요 얘기죠? 음 넘겨볼게 오 FX 제곱 마이너스 6 FX 자 17 넘어가 마이너스 16은 0 요렇게 써도 돼? 어 그러면 뭐야 8이 16 요렇게 되네요 맞죠? 그러면 다시 이쁘게 해버리면 8이 16 되고 다음 요거니까 FX 마이너스 8 FX 플러스 2 가 0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얘기 뭐냐면 끝으로 가볼게 FX는 뭐라는 거야 그래 8 또는 마이너스 2 라는 거지 이해가 있어? FX가 8 또는 마이너스 1 여기서 뭐래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는데 3개의 실근을 갖는데 여기서 뭐라고? 실근이 몇 개? 3개 실근이 3개라는 건 뭐라고 해석한다고? 교점이 3개 요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그러잖아 교점이 3개 그러면 FX는 8과 FX는 마이너스 2에서 교점이 3개 나온대요 3개 그럼 이리로 가봐 하나는 나왔지 FX는 8 지금 이미 이렇게 나왔어 3은 여기 있잖아 8은 어딨어 여기라고 치자 그냥 그럼 이 위에서 교점 몇 개 나온 거야? 그렇지 여기서 한 개 나온 거야 이미 되시죠?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오우 마이너스 2 두 개 더 나오면 되거든 와 끝났다 끝났대 여기다 마이너스 2 맞아요? 여기서 교점 요렇게 나오면 되죠 두 개 그렇지? 이거야 그리고 딱 봐봐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뭐냐 이거 극대값 아잠깐 아잠깐 잠깐만 잠깐만 아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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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러분 잠깐만요 아잠깐 그냥 할게요 완전 황당하네요 이거 뭐 풀렸어 또 더 신기해 풀린 게 잠깐만 야 이거 10이죠? 완전 황당하네요 근데 풀렸어 또 더 신기해? 그냥 할게요 그냥 이거죠? 진짜 황당하네 그럼 이거 뭐야 이거 7이고 이거 1이죠 맞죠? 그러면 7근이 7이랑 마이너스 1이야 알았어? 이걸 내가 1로 봤냐 여기서 봐가지고 1로 잘못 봤다 이거 뭐야 1이 아니라 10이잖아 그치? 10인데 저거 묶은 걸 봤는데 잘못 봤어 미안 미안 이거죠? 어 이거네 그러면 7근이 교점이 3개잖아 잠깐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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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7이고 야 이거 주관식에 쓰면 큰일 뻔했네요 자 여기가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쓰는 순간부터 당황했었겠네요 미안하네 큰일 났네 이해가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됐다 나보고 뭐래? 극대랑 극소해 뭐라래요 합이 뭐예요? 그랬으니까 둘이 더해 그럼 몇 나와요? 그렇지 2 이렇게 나온다 답 몇 번? 1번 됐어? 미안해요 근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물론 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풀었는데 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답 쓰면서 잠깐 보고 느낀 건 밑에 1,2,3,4,5 선지를 좀 좀 이상하게 해줬죠 이상하게 되기보단 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1번밖에 없어 왜냐면 나 선지를 읽고 난 다음에 나를 보고 난 다음에 여기가 3인 게 확인됐잖아 그럼 이제 봐 극소는 무조건 어디야 x축 아래 있다라는 거 이미 가해서 확인됐지 그러면 극소는 이 밑에서 결정이 될 건데 극대랑 극소 더하래 그래서 뭐예요? 그랬어? 그럼 일단 딱 보니까 제일 예를 들어서 2번, 3번, 4번, 5번 봐봐 4, 6, 80이야 4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선지를 만약에 나를 읽고 1,2,3,4,5를 먼저 봤다면 만약에 만약에 봤다면 뭐야? 이거 답이 1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오히려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 알겠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생각도 뭐 해볼 수 있겠다 그냥 알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지 좀 잘못 준 것 같아 1,2,3,4,5 이렇게 좀 다르게 줘야지 그래도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알겠나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21번 됐고 자 지우고